넌 정말 섹시해 넌 바보야 넌 아무것도 못하지 너 완전 방도 더럽게 쓰고 너 요리도 못하고 넌 바보야 난 바보야 니즈 뚝뚝 떨어져 어려웁어 뭐야 근데 안 올라가 나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 70이야 70 내 심박수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넌 너무 섹시해 너 아주 핫걸이야 어? 이거에 반응했어 너 직캠 보면 사람들 너무 섹시해서 못 쳐다봐 너무 핫걸이라 가지고 어머어머 아기 고양이 섹시해지고 싶었어? 나 마음스러워 일어났다 그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? 표현해 봐 표현해 좀 얼마나 좋았는데? 나 얼마나 좋아해? 근데 계속 엄청 핀쉽이 안 먹기 왜 섹시하다고 좀 해줘 너 진짜 섹시하다 섹시하다 어 뭐야? 다리?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섹시해서 깜짝 놀랐어 오오오 나 올라간다 아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야 뭐야 왜? 너무 섹시해 야 섹시 내꺼야 내역적이야 근데 얘가 나한테 깨부리는데 너 베디 뒤돌아서 하는 그거 난 너 그거 할 때가 제일 섹시하고 아 내려가는데 너무 섹시하고 자기야 섹시하고 지금 즐기고 있어 착각하지마 근데 게임이라서 하는 말이야